엉뚱 발랄함을 무기로 세운 한 줄 긋기 게임이 출시됐습니다. 바로 외계침공 주식회사 포카카오인데요. 외계침공 주식회사 포카카오는 호조가 아트 디렉터로 참여 엉뚱하면서도 발랄한 캐릭터들이 블록을 시원하게 팡팡 터뜨리며 승부를 벌이는 상황을 게임 내 코믹하게 연출했습니다. 외계침공 주식회사는 쉽게 말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퍼즐게임으로서 액션 퍼즐게임입니다. 선을 같은 모양의 보석들을 한 줄로 연결해서 더 길게 연결할수록 높은 점수와 큰 데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게임인데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손쉬운 조작감 그리고 빠른 진행을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액션 퍼즐게임입니다. 손쉬운 한복 그리기로 연결 쾌감을 극대화한 외계침공 주식회사 포카카오 필살기, 방어력 증가, 회복 블록을 직접 터치하거나 주변 블록을 터뜨려 효과를 배가하는 등 팡류게임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. 여기에 각기 고유능력이 다른 개성있는 캐릭터들에게 무기, 방어구, 회복 아이템을 장착하면 더 화려하고 화끈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어드벤처 형식으로 구성된 퍼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그런 방식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퍼즐 본연에서 주는 손맛과 타격감으로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빠른 연출과 진행 그리고 빠르게 유저가 문지르는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알고리즘적인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운드라든지 많은 듣고 보는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빠르고 그렇게 진행되는 타격감과 손맛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. 외계침공 주식회사 포카카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지역최강전.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세분화해 지역별 랭킹을 제공하는 지역최강전은 본인이 근거지로 등록한 지역에 자동으로 랭킹이 기록되며 근거지 외 다른 지역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에도 타지역의 랭킹에 자동으로 순위가 기록되어 실시간으로 각 지역에서 자신의 순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외계침공에 나오는 그런 어떤 히어로 캐릭터들도 정말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오빠나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히어로가 돼서 어떤 외계를 침공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그런 것들로 다 한번 엮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의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컨셉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. 매일매일 바뀌는 지역 퍼즐 왕을 가리는 외계침공 주식회사 포카카오.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